제 이름은 야크보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초자연적인 간증을 하려 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새벽 2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에게는 하나님과 토론하며 싸우고 싶은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만왕이 왕을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날 새벽 2시 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제 골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내와 겪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6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삶에 있는 것들을 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실험했고 저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의 결혼 생활을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열심히 논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가 나에게 했던 어떤 약속들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를 내게 말하리라. 너를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며 다윗의 열쇠를 내게 줄이라. 나는 너의 입을 채워줄 것이고 너에게 비밀을 밝혀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놓았던 것을 좋아하셨던 주님 저도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일주일도 안 되어 저는 캐롤라이나주 샬라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에 주께서 깨우셨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면서 같은 음성,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걸어라. 밖에 눈이 내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벨맨은 제게 재킷이 필요한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걸어라. 저는 눈속으로 걸어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빌딩만 보입니다. 그리고 춥고 눈이 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 눈을 초자연적으로 여셨습니다. 빌딩 옆으로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머리를 숙이고 날개로 눈을 덮고 아주 큰 천사가 제 좌우에 있었습니다. 전 올려다보았고 주께서 가브리엘과 마이클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주께서 그들은 우주를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하시길 약호 다음에 우리가 해변에 있는 순간에 내가 보는 방식대로 내가 보기를 바란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눈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이며 잠을 자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한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공개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예수님과 저는 해변에 함께 서 있었고 예수님은 제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항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물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물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떠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해변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것에 압도당했습니다. 순간 사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회색이 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세력이 다가오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도전했고 예수께서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꾸지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에서 완전한 파멸을 보았고 사탄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순간 우리는 십자가로 이동했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가 고개를 기울일 때 그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보는데 그것이 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 옆에 군인이 다가와 그분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 물을 빼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인과 눈을 맞추셨기에 저도 군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사랑의 느낌이 저에게 왔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자녀를 알고 있단다. 나는 그의 자녀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는 그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주님께 더 부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날 말에 저는 채터누가에서 테네시지오 내쉬빌로 운전할 예정이었고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채터누가에서 나오는 긴 굴곡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녀의 폭수방엔 비트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1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있었고 우리 부부는 제 아내의 친구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우리가 더 깊이 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살아있는 몸을 떠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하셨고 전 제 몸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보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이었으며 바닥도 그냥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겨우 어둠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로켓처럼 쏟아올라 보자를 밝게 비쳤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고 저는 보자를 보았고 소천의 영혼들이 경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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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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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그를 경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제 말을 들어주시길 원했습니다. 나는 보자로부터 274m 정도 떨어진 곳을 심판할 것이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다. 저는 이곳이 어디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곳은 기도의 방이란다. 이곳에서 나는 경비를 받는단다. 그는 제 뺨을 만지며 저기 다윗이 있다. 저기는 모세, 아브라함, 아론 요호수아 이들은 너희 형제들이며 그들은 나와 함께 여기 있으며 그들은 나를 경비한단다. 어제 나는 그들과 함께 지상에 있었고 오늘은 너와 함께 있단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초대되었으나 올 사람이 너무 적기에 내 마음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량으로 돌아왔고 문자 그대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눈물이 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내 필리파가 제 옆에 있었고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이 초자연적인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일이며 필리파는 방금 제 몸에서 떠났고 저는 위층 기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의 성도를 그의 신부와 그곳에서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능력,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신성한 만남을 갖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제 뼈를 회복시킨 것에 나누고 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와 석회화되어 겹쳐 자란 뼈에 한 어린 소년이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빌 존슨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었니? 그 소년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고 주님께서는 나의 뼈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주님은 강력했습니다. 현실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바위들이 부러지고 바람과 나무들이 경배하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요. 여러분은 그냥 요청하세요. 만남을 요청하세요. 주일 설교에서의 만난만이 아닌 실제 삶의 만남을 구하세요. 전 주일 말씀을 좋아합니다. 만남은 예배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예배를 좋아합니다. 만왕이 왕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나 가족,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만왕의 왕을 동행하면서 친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와 대화할 때 어디 가느냐, 기도할 때 어디 가느냐, 그는 저와 또 다른 만남을 가졌고 내 발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분의 덮기 아래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비밀리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에게 속삭이고 싶은 곳,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목적, 왜 당신을 만드셨는지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는 더 인공적이라고 느낍니다.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갖고 말이죠. 그런 만남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천사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천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자국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4시에 깨우셨는데 제 방에 있는 간판에 빛이 났습니다. 저는 깨어나 아내를 흔들어 일으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판에는 탈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판을 만졌습니다. 약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월이 장막을 만드는 일과 신약 성경을 쓰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소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시와 여우와 이레, 라파, 니시, 알파와 오메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은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부르지죠.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를 왜 만들었나요? 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직업은 천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국에서 나와 동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과 당신의 왕국에서 발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만남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열방을 제자로 삼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간증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주께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생활을 회복시키시며 왕국을 하나로 통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풀이 내 집에 임할 것입니다. 열방을 제자화하기 위해 당신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위조품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만남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과 이름 영광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 아멘 아멘